우리 몰랑이 분들, 가을, 겨울철 스킨케어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광채감이 미쳤어요. 이거는 써봐야지 알아요. 사용을 하면 얼굴에서 나오는 그 분해 있죠? 그 분해광. 밤에 나 혼자서만 빛난다. 제가 진짜 격하게 예정을 했었던 VT 피디언의 에센스를 뿌리는 앰플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정말 오랫동안 끊임없이 요청을 해줬었던 VT의 바로 4차 마켓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곧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PDRN의 전 라인과 더해 신제품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최초 공개 버라이어트 세트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스킨 노노 오늘은 끝까지 함께 같이 달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너랑 나랑 아랑의 VT 4차 마켓 소식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가을이다 보니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슬로우 에이징, 안티 에이징이잖아요. 가을 철부터 겨울철까지 쭉 관리할 수 있게끔 오늘 쫀쫀 광, 스파 광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PDRN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몰랑이 분들 가을, 겨울철 스킨케어 고민하지 마시고 VT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VT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애정하는 나머지 진짜 작년 여름부터 끊임없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몰랑이 분들이 후기가 가장 좋았었고 저도 가장 애정을 하는 게 바로 PDRN이다. 그래서 오늘은 PDRN의 진짜 전 라인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격하게 영업을 했었던 성분이 있었어요. PDRN이 진짜 신흥 강자가 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2024년에 뷰티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원조는 뭐다? 바로 VT PDRN이다. 제가 작년 7월, 8월부터 애정을 하면서 잘 썼는데 올해 여름이야? 무겁지 않게 너무나도 잘 썼어요. 특히나 가을, 겨울철에는 빛을 발할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PDRN 진짜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VT의 리들샥 그리고 PDRN의 궁합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제가 이 두 개의 꿀조합을 엄청 애정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 영상에서 VT PDRN이 왜 좋은지, 어떻게 쓰는지,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랑 나랑 아랑의 소식까지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RN이 무엇이냐? PDRN은 주로 동물에서 추출을 하고 사용을 했을 때 탄탄하면서도 피부 자체에 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완전 특징인데요. 화장품 성분으로는 소듐 DNA, 하이드로 라이즈드 DNA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PDRN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위에 두 가지 성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겠죠? PDRN은 주로 동물에서 추출을 했는데 VT PDRN은 산산, 그것도 비건입니다. 식물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더 저분자, 고함량이다 보니까 저는 이 점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작년 7, 8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 VT 리들샥이랑 썼을 때 시너지가 가장 좋았다. 얘는 쓰고 나면 그냥 미백 제품처럼 피부가 밝아져요? 톤업이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광채감이 미쳤어요. 뭔가 피부를 뚫고 올라오는 이 광채감이 내 얼굴이 아닌 듯한 그 광채? 그 피부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맑음이거든요. 똑같은 화장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쓰고 나서의 그 충격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VT PDRN은 리들샥이랑 같이 사용하면 궁합이 잘 맞는 라인업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입문하게 된 PDRN 에센스 팩, 공동 개발한 PDRN 크림 팩, PDRN 마스크 키트까지 이어서 새로운 신상입니다. 뿌리는 앰플인 미스트까지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물랑이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복습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VT의 PDRN 에센스 팩은 제가 감히 예건 건데 진짜 평생 갈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산삼에서 추출한 비건 PDRN으로 PDRN 파낙스가 10만 ppm이 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 콤플렉스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찐 보습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스쿠알라, 알란토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 수분, 광채를 한 번에 꽉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물랑이들 이제는 다들 알잖아요. PDRN 좋은 거. 제가 우리 물랑이분들의 피드백을 한번 찾아보려고 바로 어제 새벽 2시에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물랑이분들의 후기를 찾아봤는데요. 물랑이들이 다 PDRN 너무 좋다고 특히나 에센스는 진짜 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는 저도 같이 뿌듯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PDRN이랑 갱신형 아니고요. 거의 종신형으로 80년 만기에 쭉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요. 물랑이들 같이 우리 종신형에 탑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연유 같은 제형감이라서 약간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물랑이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피부에 닿자마자 사르르 하고 녹으면서 얼굴에 쫀쫀하게 붓는데 광채감만 남기고서는 삭 하고 스며드는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 피부를 만져보면 이 쫀쫀함과 탄력감, 광채감이 그냥 돌아방세예요. 이거는 써봐야지 알아요. 아침에 쓰면 화장 진짜 기똥차게 잘 먹고요. 저녁에 쓰면 얼굴에 형광등 제대로 킨 거. 그래서 PDRN 에센스는 우리 꼭 기본템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영상 뒷부분에 한 번 더 소개를 할 거지만 PDRN 에센스만 쟁일 수 있도록 구성을 또 만들었으니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의 역작입니다. VT PDRN 크림 100입니다. 피토 PDRN 파낙스 10만 ppm이 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VT 리드샷 쓰고 PDRN 에센스 쓰고 마무리용 크림으로는 PDRN 크림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제가 우리 물랑이분들 후기를 많이 살펴봤는데 여름에 쓰기에도 너무 좋다. 광채감이 너무 좋다. 부드러운 제형감 때문에 계속 계속 쓰고 싶다라는 후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내심 뿌듯하기도 했었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같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었던 제품이다 보니까 더 애정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물랑이분들이 좋아해주니까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PDRN 이랑 아줄렌 캡슐을 더해서 광채와 함께 진정까지도 같이 잡았어요. 아줄렌은 제가 VT에 낸 아이디어였는데요. 아줄렌 캡슐로 인해서 보습과 진정을 같이 잡고 싶었고 아줄렌 캡슐 자체가 진정에 좋다 보니까 민감하신 물랑이분들한테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캡슐이 단단하지 않고 말캉말캉 걸리는 제형감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피부 위에서 롤링되면서 사르르 녹는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용했을 때 진짜 광채감 있는 피부를 만들고 진짜 맑으면서도 보습감 있는 피부 사용을 하면 얼굴에서 나오는 그 분해 있죠. 그 분해 광. 그 광이 강도라방색 360도 그냥 거의 회전을 하고 하도 뱅잉을 해도 이 광채감이 거의 미쳤다. 밤에 나 혼자서만 빛난다. 그래서 여러분 PDRN 크림까지는 꼭 같이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제가 스페셜할 때만 일주일에 한 번만 쓰고 있는 VT PDRN의 마스크팩이에요. 저도 매일 쓰고 싶은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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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전날에 아껴서 쓰고 있거든요. 에센스를 텐션 마스크팩에 부어주고 흔들어주면서 에센스를 흡수한 건 시트가 겔링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시트랑 다르게 밀착감이 진짜 좋아서 얼굴에 비스포크 느낌으로 맞춤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분 정도 붙여주고 난 뒤에 시간이 살짝 지나면 식물성 단백질 막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20분을 꼭 지키는 편이고 딱 알맞게 랩핑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을 사실 좀 즐기는 편이고 장시간 비행기 탈 때도 진짜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마무리로 보습감을 더 채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PDRN 크림으로 가볍게 롤링 시켜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매일 쓰기 좋은 마스크팩도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6번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스페셜 케어로 PDRN 키트를 써준다. 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PDRN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PDRN 앰플 한 병을 거의 통째로 굳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20분에서 40분 정도 붙여주면 피부에서 쫀쫀하게 붙으면서 약간 영양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꿀팁이 있다면 3시간 정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떼어냈을 때 그 광채감과 부드러운 그 피부결이 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되다 보니까 스페셜 케어 할 때는 PDRN 마스크 키트 매일매일 나는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써주세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사실 미리 인스타그램에 스포를 했었는데 조금 눈치가 빠른 우리 몰랑이 분들이 언니 언니 사진에서 저기 슬슬쩍 보이는 뭔가 신제품 같은 게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VT PDRN의 글로우 앰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진짜 격하게 애정을 했었던 VT PDRN 에센스를 뿌리는 앰플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뿌리는 앰플이라는 이 애칭에 잘 맞게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고요. 리들샷을 쓰기 전에 써도 되고요. 마무리 케어용으로 써도 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수분과 보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뿌리는 앰플로 그냥 조사주면 된다. 얼굴에다가 그냥 촙촙촙촙 뿌려주면 끝난다. 제가 곧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서 장시간 비행을 하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쓰려고 지금 애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건조하거나 피부결이 고민이거나 쉽게 피부에 각질이 올라온다면 그 뿌리는 앰플로 수시로 뿌려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우리 몰랑이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시간 사실 이것만 봐도 괜찮다. 맞아요. 바로 VT의 4차 너랑나랑아랑 소식인데요. 여러분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제 뒤에 있는 이거 살짝 보이나요? 이 버라이어티 세트 이게 또 기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구성 하나하나씩 이벤트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VT와 너랑나랑아랑의 4차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는 9월 23일 저녁 7시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옵션 PDRN 에센스 2개, PDRN 크림 1개 정상가 13만 8천원에서 35% 할인된 금액 8만 9천 7백원인데요. 여기에 VT 리들샷 올인원 3스템 마스크팩 5개가 증정으로 붙습니다. 두 번째 메인 옵션입니다. PDRN 3종 세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PDRN 에센스 팩, PDRN 크림팩, PDRN 마스크키트 2회분, 정상가 12만 5천원에서 35% 할인된 금액 8만 1천 2백원입니다. 여기에 VT 리들샷 올인원 3스템 마스크팩 5장이 추가로 증정됩니다. 세 번째 메인 옵션입니다. PDRN 4종 풀세트인데요. PDRN 에센스 팩, PDRN 미스트, PDRN 크림팩, PDRN 마스크키트 2회분인데요. 정상가 15만 7천원에서 35% 할인된 금액 10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증정으로는 VT PDRN 하이드로겔 마스크 2매, VT 리들샷 올인원 3스템 마스크 5매, VT 리들샷 스틱 파우치 10매가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라이브 중에 구매했을 때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으로 리들샷 시카크림 플러스와 리들샷 클렌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완전 초대박 구성인 점 알려드릴게요. 이 외에도 PDRN 에센스와 리들샷 구성, PDRN 이종 세트 구성, PDRN 듀오 세트 구성, 리들샷 듀오 세트 구성, 단품 꿀조합할 수 있게끔 단품도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VT 리들샷, 버라이어티 세트 프레스킷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최초 공개한 단점 잊지 마시고요. 정상가 6만 5천원에서 45% 할인된 금액 3만 5천 7백원입니다. 이 외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 라이브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라이브 중 구매 인증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라이브 퀴즈 사은품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추가적으로는 리뷰 이벤트 50명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 분들 여기까지 오랫동안 봐주셨습니다. VT와 너랑나라 아랑의 4차 마켓 소식인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9월 23일 저녁 7시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BDRN 체크. 끝.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